맞지? 오빠, 나 오늘 뭔가 좀 달라보이지 않아? 아 농담이야, 뭐 긴장을 하고 그래. 야 무슨 농담을 그렇게 무섭게 해. 아 오빠, 나 오늘 과제하는데 필요한 영상 뭐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어? 어 맞다. 그걸 어디서 봤더라? 뭔데? 아니 어제 보여준다고 한 거잖아. 아 잠시만? 아니.. 아 진주야! 진주야, 조금만 기다려주면 안 될까? 오빠 나한테 짜증 내는 거야? 됐어 나 집에 갈래. 아니야. 야 진주야! 어렵게 찾지 말고 미리미리 퍼즈하자. 세상의 모든 영상이 퍼즈하나에. 아 오빠, 나 오늘 과제하는데 필요한 영상 뭐 보여준다고 하지 않았어? 봤지? 여기 영상 있는 거? 이거 진짜 대박이다, 완전. 오빠. 나 근데 요즘 살 쪘지?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